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태양 에너지는 끝없는 자원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추출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에너지 자원의 소진을 줄여줍니다. 둘째, 풍력 에너지는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솔루션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지구상의 바람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발전소보다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셋째, 해양 에너지는 파도와 해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이는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자원으로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넷째, 지열 에너지는 지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들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더욱 활발히 이어가야 하며 각자의 생활 속에서도 친환경적 에너지 소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함께 녹색 에너지로 미래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